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가계빚이 참 많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연히 bbc뉴스를 보다가 g7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빚이 많네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최선진국과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통상국제적인 기준은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규모,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이 가계부채가 보시게 되면은 100%를 넘는 수준이 105.8% 지금은 더 늘었겠죠. 2001년 마디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1개 국가 가운데서도 4위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세보전금이지 않습니까? 전세보전금이 대략 한 천조 정도 좀 넘죠. 이걸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추결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전세보전금을 포함시해 소득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단연코 1등이다. 전세보전금 1058조 원을 감안한 총가계부채는 3000조 원이 되고 이것은 국내 총생산 GDP의 15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위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할 때 국내 총생산 한 나라의 경제규모인 GDP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전세보전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대략 105에서 한 110%가 정도 되고 전세보전금을 포함하게 되면은 약 156.8이니까 뭐 160% 내외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70대 분들이 일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한 신문에서 본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 70세 이상의 워킹시니어 좀 시야 될 나이인 거죠. 평생 동안 열심히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0대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18년에 4.6%에서 2023년도에 6.6%까지 124만 명에서 18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선진국 모임인 G7 국가들의 관람 내용이 이렇게 오늘 BBC 뉴스에서 다뤘는데 아마 G7 국가 가운데서도 캐나다의 가계부채가 가장 최고수리인 거예요. 캐나다 가계부채는 집값이 늘어나게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대개 모기지라고 그렇게 하죠. 모기 대출금이 같이 올라가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짊어지는 그런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을 다루네요. 어쨌든 경제 G7 정상 국가들 가운데서 캐나다가 가장 빚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의 주택청에 계시는 한 분이 불행하게도 캐나다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수준은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것은 경제를 취약하게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를 무척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캐나다의 가계부채의 75%가 대개 이렇게 부채 집을 살 때 하는 모기지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 여러분들 테이블이 아주 흥미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G7 국가가 다 나옵니다.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 앞에 좀 짙은 책은 2010년. 이 영국하고 미국은 2010년에 비해서 2021년 10년 사이에 빚을 상당히 많이 줄였음. 특히 미국이 많이 줄였네요. 빚이 늘어난 국가는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 정도고 이탈리아는 조금 늘었고 독일은 좀 줄었고 줄어든 나라가 영국, 미국, 독일이네요. 늘어난 나라가 캐나다,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밝은 색이 2021년도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니까 한 105% 정도 되겠네요. 캐나다가. 그다음에 영국이 한 85%, 미국이 한 80% 내지 70대 후반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전세 보정금을 포함했을 때 한 146에서 7%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전세 보정금을 제외하더라도 한 105% 정도 되니까 거의 G7 국가에서 가장 가계부채가 많은 캐나다 수준이 되는 것. 전세 보정금을 제외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세 보정금을 포함해야 되죠. 그게 이제 1000조 좀 더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146% 정도 되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빚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빚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빚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전세 보정금에 대한 아주 관대한 그런 대출 정책하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캐나다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필요한 것이 좀 빠졌네요. 이 나라 가운데 특히 이제 빚을 가장 성공적으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여 가장 빚을 성공적으로 잘 줄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 거죠. 독일 사람들은 좀 금금 절약하기로 이렇게 유명하니까 어쨌든 간에 빚 상황을 이렇게 국제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전세 보정금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집값 폭등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책 실패가 크게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좋은 정치 좋은 정책이 없으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를 제대로 행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 회부를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눈여겨보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